저는 오늘요. 이 제주 4.3을 주제로 탄생한 한 연극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주가 아니고요.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는 한 극단이 제주 4.3을 새로운 언어와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연극은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공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그 꽃을 본 적이 없었네 돌담 노랗게 핀다는 그 꽃을 꽃잎나라 하늘 푸른다 제주 북동쪽 해안마을 제주시 조천읍 신촌입니다. 마을 문화공간에서 특별 공연이 준비 중인데요. 오늘 여기서 정말 의미있는 공연이 있대요. 포스터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두운 조명과 현장을 압도하는 음악. 광대마스크를 쓴 지휘자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극단 노트르의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어찌나 다들 집중을 하던지 저도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의 먹먹함을 안기며 막이 내렸는데요. 4.3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장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4.3 때 여러 많은 인물들과 희생자 유가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압적으로 4.3 때 희생된 사람들의 유품을 버리는 리허카 군을 맡았습니다. 극단 노트르은 지난 1993년에 창단했습니다.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지만 세계 20여 개국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사를 최소화하면서 음악과 몸짓으로 내용을 풀어가는 게 노트르만의 특징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전쟁 3부작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1부 국가를 호평 속에 마무리 짓고 2부 침묵의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침묵은 제주 4.3을 주제로 한 노트르의 창작극입니다. 원영호 대표가 노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배워야 할 게 많아진다는 제주 4.3. 단원들은 직접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며 공부에 나섰습니다. 제주 4.3을 배우기 위해서 단원 모두가 한 달 전 제주의 짐을 풀었는데요. 현장에서 극을 만들어 갔습니다. 산에도 먹을 거 입을 거 아이고 이젠 어몽도 없고 형도 없고 나 혼자 어떤 살래 어머니 도시 옛날 곧이 사라질 거랜 어머니 제주 예술가들이 구축한 제주 4.3 작품들은 훌륭한 길라잡이가 됐고 4.3의 현장은 연습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곳에 다 피서 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놀러 오고 고통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게 올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혹시 불편하게 다가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하여튼 좀 복잡한 마음입니다. 7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현재 진행형인 제주 4.3. 이들은 침묵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주에서의 여정을 이틀 남긴 밤 쇼케이스가 마련됐는데요. 이곳이 도심에서 벗어난 어촌마을이어서 관객이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괜한 우려였습니다. 주제가 뭔지 아세요? 침묵이라고요. 하삼의 그 아픈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연극을 통해서 좀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을지에 대해 되게 기대됩니다. 드디어 공개된 침묵. 몸짓 하나 시선 하나의 70여 년 전 그날. 그곳의 삶이 표현됩니다. 4.3 당시 불안에 숨어서 지내야 했던 비통함과 그 비통함을 비웃듯 너무나 무참히 가족을 잃어야 했던 오그라함. 형 언제 올까? 우리 동네에선 형 때문에 사람들 죽은 째는 막 경고라면서 어제도 순경이 왔다간 형 내 노을엔 어몽을 막 패드기 치다 놔서. 이것은 누구의 범죄인가? 기관총인가? 기관총 사수인가? 펑! 웃어! 홍 제중 valtTER 트윙으로 인 연습했을 곳 스테이 Wash War 4.3 희생자들을 위무하는 롯들은 이 역사에 침묵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약 45분의 무대가 끝나고 단원과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객석이 꽉 찬 것은 물론 제주 4.3을 세상에 알린 분들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아낌없는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30분 정도면 끝나는 관객과의 대화가 이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맞으셨어요. 관객분들을 가까이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극단 노틀의 제주 4.3 창작 끝, 침묵은 오는 9월 정식 공연을 올릴 예정인데요.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 4.3의 메시지가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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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